주인공 지금 보니까 게임이 애니는 약간 텍스쳐가 화질이 조금 낮아 일부러 조금 더 애니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애 약간 좀 이런 연출이 있잖아 게임을 진행하면서도 눈을 쉬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야 어 시기붕진에서 다시 역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죠 어 나 근데 얘 볼때마다 진짜 무섭더라 쟤 어어 어어 끔찍해 어어 끔찍해 어어 야 근데 저게 가능하다는게 진짜 신기하다 어 어 저것이 말로 만드던 여유증 여유증? 여유증 몰라 여유증? 어 어 검색해보세요 예 어 그래도 야 이미지 안나쁘게 잘했다 어 쟤네들을 생명으로 맞췄으니 어 실제 사람들 잡아서 했으면은 이미지 뭐 말 아니었어 진짜 말이 아니었죠 와 무슨 그거 같다 야 손오공 같다 야 얼굴 표정이 딱 프리저 바라보네 어 어 어 어 어 어 시킴푸진의術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도転生을... 초대사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다시 깨졌습니다. 너... 또 에도転生의術일까요? 당신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상이 있었습니다. 아, 얘네들 앞에서 오르치마루도 쫄 수밖에 없어. 아, 제발 끊어지마, 사스케 제발! 아... 아, 또 주제넘어, 또 주제넘는 짓을 또... 어, 거의 판사야, 판사급이야 지금, 어... 판사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당신에게 직접 듣고 싶다. 이타치에 있는 이타치의 모든 것을 말해라. 3대옥하게. 거의 대법관이야, 대법관 사스케, 어... 아, 눈물. 사스케 지키려고. 아, 겹네. 귀엽네요. 아... 아... 그 후에 인덕이 와요. 아, 그 후에 인덕이 와요. 사토야? 그 후에 인덕이? 그 후에 인덕이 와요? 아, 급이 달라요. 어 빡쳤죠 어른들 지금 자 형들 참아 진짜 제발 어 형들 제발 참아 어 개쿨 어 개쿨 어 개쿨 으 사퇴 사퇴 니츠이 텍가 모취론 하마시디 압도 요리가 좀 나고 날소 이에 대키리바 사퀴니 코노코노키 기타이코다고 하다시 대학 도우유 고토 저 이마바 센소 주 대수 우치와 마따라가 복합시 응당 설명 중은 짧게 시작 어 짧게 말하는게 좋습니다 어 맞는 말이죠 니 아들이야 인마 니 아들 어 그치 깨달았어 포장 봐 약간 미나토가 작풍이야 어 미나토 약간 작풍이야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나도 몰라서 잘 봐야겠다 진짜 저렇게 싸우면 진짜 지구야 미안해 야 아 이걸 이어서 이제 싸우는 거야? 아 이거 좋네 마다라를 격파하라 오이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틀한다 가자 오히려 이제는 그냥 1대1이나 아무것도 없네요 어 다 모든게 지쳐가지고 오 좋구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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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 빠르다 아 이게 스티거택이구나 어우 스티거택 좋네 수사노 가드하고 있는데 때려 부숴버리네 오 이거 이따가 프리배틀에서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저 가드한 상태에서 깨지는지 타격감 장난 아니야 진동 쩔어 지금 어 힝하 어 이 아이템이 이것도 있네 우와 아 이거 그대로 있구나 아 이거 있네 가드 크래쉬 있네 가드 크래쉬 가드 깨고 여기서 인술 넣어주고 어 아 이템이 그대로 있네 어 내가 이걸 몰랐네요 으아아 아 어 어 A 와 아 이 때까지 내가 피 깎은거 저렇게 한순간에 맞춰버려? 근데 갑재기 그 생각이 안나는데 차크라로 가드 깨는 것은 어떻게 아직 키가 뭐였더라? 몇년만에서 기억이 안나네 그거..그거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싶다 깔아두고 각성 가고싶다 가드표창이었나? 어? 어 되네? 어 되돼돼 어 이거..이거 되면 얘기달라 어 자자 쟤 지금부터 재밌는거 보여드릴게요 들어와 이거지 개같은거 오 형 나루토비제야 야 넌 나한테 대둘수없어 어 좋았어 각성 아 지금 이제 각성할수있다 어 간다아아아아아 아 형 방송하자라 방송 어 어 뭐야 각성 별거없네 어 키없어 어 어 아 형 미안해 아 내 방송이었는데 하아 막각성 가야되데 어 각성갔네 각성갔어 그래 아주 끝장을 내자그냥 빤스를 벗겨버려 개같은거 이씨 그냥 여기서 게임을 끝내버려 그냥 어? 잡기 덱 오잇 짠 쭈아 쭈아아아아 하아 어 야 안죽어 어 각성상태에는 안죽는거야 설마 설마 와 저건 뭐죠? 각성상태에선 안죽네요 어 어 B급 나왔어 어 이번에 마다라 너무 강했다 그치다 마다라 그치다 마다라 그럼 빨리 벗겨라 그래 그게 바로 너지 그치다 마다라 그치다 마다라 헐 이런 전기였어? 어 뭐야 야 야 뭐 사륜안이 환술에 당한거야 지금? 어이없네 아 분신있었어? 아 전개 너무 빨라서 어 어 그니까 짤방처럼 연출하니깐 이 장면을 이거 이 장면은 그것은 사도의 이 장면이 이 장면이 어떻게 아 지금 보니깐 심장이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을 찔렀네 어 내가 이 때, 각각을 정해졌습니다. 지금을 지켜보는 것을 지켜보는 각각입니다. 지금, 마다라가 어떻게 획득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도를 지켜보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도가, 마다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정해진, 이 녀석을 지켜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형님, 이따가 지켜보는闇을 태어난 것입니다. 마다라가 어떻게 말했지, 진짜 사실 아마 말 잘한다 저렇게 말하는데도 중립병 같지가 않잖아 보고 배워 참고 견디는 자 한국에서 살려면 그럼 닌자가 되야되겠구만 응당 헬 조선 닌자죠 지금은 진짜 중립병 같은 생각이죠 이거 마달 아이디어지만 모두 가둬서 지내기 한다는게 무슨 이제 대법관의 판결이 이제 내려지는건가 제가 참 이타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타치로 진짜 한 천승했었지 예전에 점점 나루토의 새로운 캐릭터들이 많아지면서 저조차도 이타치를 많이 외면했는데 이 시간을 계기로 반성하겠습니다 아휴 저 바보같은 남자 난 전장으로 하겠어 이 마을을 이타치를 물어돌릴 순 없어 내가 전장으로 달려간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이것이 나의 선택이다 내가 새로운 바람을 불겠다 이것은 어디까지